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2년 선택, 김육택입니다. 자,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사회문화 해설 강의는 모든 문제 하진 않고요. 딱 이렇게 10문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만 좀, 총평까지는 아니고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기출문제 유형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조건을 자꾸 많이 주죠. 블랭크를 뚫어놓고, 이게 무슨 영어 빈칸출원 문제도 아니고요. 자꾸 뚫어놓고 조건이 이게 이거라면 저게 저거라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아마 1등 컷이 44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시간을 조금만 준다면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건이 자꾸 많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는 이제는 뭐 사회문화 내용이 말이에요. 내용 자체가 많은 과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이다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개념에 대한 완벽한 암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팍팍팍팍 이렇게 진도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유형들의 문제는 대부분 다 기출용이에요. 기출에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을 갖다가 재조합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념 확실히 남기하면서 기출 연습을 충실히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2번 문항부터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갈상 내용을 알아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좀 복잡해 보이지요. 일단은 뭐 기갈상 모두 해당되면은 3점이고요. 하나만 해당되면 1점 저라 점수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1번 보도록 할까요? 카드 1번,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뭐 기갈상 어디에나 다 해당되는 거니까 3점짜리 카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카드 2번,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이곳은 이건 갈등론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1점짜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카드 3번,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이러면은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가 해당이 있으니까 2점짜리 카드가 되겠고요. 카드 4번,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건 기능론 설명이지요. 따라서 1점짜리 카드입니다. 5번,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 세계를 중시한다. 이건 상상론에서 바라보는 거죠. 상상론에만 해당되니까 1점짜리 카드고요. 카드 6번,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체계 초점을 맞춘다. 이러면 이제 거시적 관점이잖아. 그럼 기능론, 갈등론에서 2점짜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갈등론 카드군요. 1점짜리 카드. 일단은 이렇게 각 카드의 점수를 일단 써놨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1번,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4, 5, 7번 하면 2번, 4번, 5번, 7번 4가지가 1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점수는 3점이 되는 거예요. 2번, 카드 3장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점이다. 8점이 나올 수가 없죠. 1번 카드하고 그 다음에 3번, 6번 하면 최대 점수가 나오겠네요. 1, 3, 6, 그러면 6점이 아니라 7점이 되겠군요. 3점이 2점이 2점이니까. 그 다음에 3번, 기능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카드. 있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이냐 이건데요. 기능론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일단 1번 되죠. 1번, 카드 1번 3점. 그 다음에 카드 3번, 기능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카드 6번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6번 고른다면 7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점수 6점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4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3장의 카드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상상론에 해당 내용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없는 게 뭘까요? 자, 그럼 카드 1번 안 돼요? 카드 2번은 어때요? 카드 2번, 상상론에 해당성이 없죠. 그 다음에 이게 1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카드 3번, 3번도 되겠네요. 2점이죠? 자, 그 다음에 카드 4번, 1점이죠? 그 다음에 카드 5번은 상상론이고요. 6번, 카드 6번, 2점. 그 다음에 카드 7번,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상상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카드죠. 이때 3장 조합했을 때 점수가 제일 높은 게 뭐겠느냐. 일단은 이놈, 이놈 두 개 무조건 골라야 되잖아.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최대 점수는 5점이다. 2점, 2점에다가 2번, 4번, 7번 중에 하나 하면은 결국 5점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카드 1, 5, 6을 뽑았다면 을이 이길 수 있는 카드의 조반은 한 가지다? 아예 없어요. 조합을 해보셔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의 문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카드 놀인지. 일단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다 숙지가 되고 그냥 이해 정도가 아니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덧붙여서 시험 시간에 뭐가 높아야 될까요? 이게 사회의 문화 문제나 생활관리 문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시간에는 집중력이 높아야 돼요. 딴 생각하거나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고득점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된다. 집중력 테스트의 그런 시험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문화 선택자들은 여기니까 반드시 내용에 대한 암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집중력 높게, 컨디션 유지 잘하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